장현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송영재입니다 너 이러려고 나 셔틱가우라 그랬지? 셔틱가우기 잘했네 네 저 분이에요 뭐야 이거 가족사정관이 뭐 어때요 멤버들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런 거 있으면 무대 위상 준비해줬을 텐데 의상 커튼 네? 아니 하선이가 자기 공연을 오는데 샵을 갔다 오라고 해서 왜 내가 샵을 갔다 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가야 돼 저한테 너무 꼬질꼬질해가지고 내 공연 올 땐 예쁘게 와야 돼? 그러는 거였니 감사합니다 어때요? 음.. 너무 어린아녀였던데 올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 아니 저 애기 티나 올라가서 티나 가져주면 아니 티나서 놀래전에 티나서 놀래전에 내가 티나갈게요 아니 아니 내가 티나가면 됐는데 내가 처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아 티나서 티나서 아니 티나서 티나서 지금 티나서 티나서 티나 우리 팀장님 멋있죠? 네! 네! 어? 말그리지 말아야 말그리지 말아야 네! 할 수가 없어 아니, 할 수가 없어 멋있죠? 멋있죠? 멋있지 않아요? 네! 되게 막 대답은 좀 해! 아 멋있죠? 네! 진짜 약간 디바가 돼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공연 보는 면의 약간 약간 내안 공연 보는 면의 저 맞죠? 약간 크리스티나 하길래 약간 레이디 가고 그런 느낌? 어우 궁금증이 있었어요 시킨 거 아니에요? 절대? 절대 시킨 거 아니에요 네 나는 LA가서 공연도 봤는데 그때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오늘도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, 저희한테 노래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쉬운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선배님께서 노래 좀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를 보여요? W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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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N-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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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갑자기 뭐 사이에 연락을 하 vậy 하잖아요. 하자. 아, 저가요? 아, 넌 거 잘 치시는데. 응? 아, 잠깐만. 이게 예정되지 않아 있어 가지고. 에? 아, 혹시. 응? He doesn't know it. Do you know it? 알아요. 그건 아니. I know so many. 뭐 어떻게 해, I should be with that.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는 짧게만 짧게만 네 짧게 마이크를 틀어주고 마이크를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다시 댄스부들 시작 사르르 사랑했던 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이들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수만은 할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따라 쫓아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나 나의 세계 12주년 축하합니다 12주년 축하합니다 자 방이야 노래해 우리 이제 응원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멤버들한테 가능 안녕 왜 Repч 마이크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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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은 와 대 uncontroll Rock juk 네 Oh my god! I don't have no idea what they're saying. Light? Light up the sky. Light up the sky. Light up the sky.